이 4-2-3-1 전술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두고 또 새로운 와이드 카드가 돌았을 때 어떤 새로운 전술을 또 하나 만들지 그것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이드 카드가 어디에 둘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해닝! 좋아요! 아! 못 받습니다! 마지막에 결정을 지지 못했습니다 이찬동! 자 오늘 경협 번쩍 사회 번쩍하는 이찬동인데 지금은 송중 선수의 연결, 이찬동의 마무리 그러나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배구하는 것 같았어요 토스 해주고 다 때리고 네 아